안녕하세요 선아이 가는 길 조치입니다. 뭐람마냐 건강하냐? 그래야. 같이 짠 많이 했죠. 날아다녔죠 뭐. 아니 통어린 항우 많은 게 나가서 뭐 떼풍떼풍하는 식으로 나가서 노니까 해포 풀 것도 없어요. 술도 못 먹지 담배도 안 피 먹으는 사람은 무슨 얘기야. 안녕하세요. 예가 아니라 예의 발음 정확하게 예의 발음 예의 발음. 예의 발음 다시요. 고추는 선아이 가는 길.